신현주의 필드 플레이어들 앞으로 길게 던져줬고 유현지 오른쪽 선택 이 철수비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요 가운데 비어있었어요 정지혜 들어가네요 득점합니다 이번엔 정지혜가 스텝이 정말 맞지 않았는데 역시 정지혜의 응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반나 선수의 패스가 정말 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라인이 밝지 않았네요 왼발은 라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오른발만 살아있었는데 그 발을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낸 정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